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달 새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어제 오후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쌍방울그룹, 할인그룹,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과 특장차를 제작하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그룹사 내에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할인그룹 계열사인 벌크선사 페노션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LOI를 제출한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오는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 서류를 받습니다.